주인공 너무 더러워 진짜... 늦게끓끓인데 완전... 거짓이에요. 거짓이..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다 밀어버려야겠다. 이거 안 되겠다. 왜 여기 있는게? 왜 이쁘다니까? 깜짝이야. 여기 앉아있어. 여기요. 여기 이렇게 박혀있었어요. 깜짝 놀라잖아요. 진동기 아니야? 담아야 돼요? 뱅을 베어? 사귀는 게 아니라 아이고, revealing 안함. 저 모르겠어. 여보, 비 마. 너 진짜 못생긴 수 없어. 잠깐. 너 좀 더 잘 해야 돼. 그래서 윙을 막혀야 돼. 아 자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도 와보지 않고 덕파크에 왔는데요 너무 숲이 너무 옮어져 있어요 나만 같은 모습으로 덕파크 왔는데 털을 자르거나 몸이 가벼워서 그런지 엄청 뛰어다닙니다 굉장히 넓은 덕파크에 왔습니다 같이 노는 건 너무 부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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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형병인데도 고생하셨죠? 사이다 인사 눈쾌 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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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오오 덥어 오오오 와라 왜 들어와야 아이쇠 아아아! 잘 닦아왔어 아이쇠 귀여워 아하하 아이쇠 아이쇠 아이씨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